저희는 지금 이제 트래킹을 하러 갑니다 제가 지금 아직 물갈이가 낫질 않았는데 과연 목표인 안나프로나 베이스캠프까지 갈 수 있을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산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두통이 있는 게 고3병인지 벌써부터 이게 뭐일까 의문이네 저희는 팀스 체크 포스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휴 약은 약이야 도착 여긴 해봐야 몇 미터입니까 2130까지 올라와서 원래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휴 약이들 아휴 아휴 아 아 2010 2010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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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듭니다 하휴 아휴 그 사람이 괜찮은데 무수 때문에 응. 3천원. 하루에. 근데 밥값도 쌌어. 아까 거의 좀 비쌌나? 언니 핫워러를 하나 사. 밤에 쟤 때 껴 붙였어. 괜찮아. 핫워러도 파나 여기? 미쳤던 것 같은데? 괜찮은 방법이다. 산책을 조금 높은 데 가서 하라고 하셔가지고. 숙소보다 조금 높은 데 가서 한 2,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내가 잠을 자면 잠이 잘 온다. 그게 고3병 예방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. 고3병 예방에도. 이도자도. 1천데 이도습니다. 하지만 저는 꼭 ABC에 갈 겁니다. 며칠 걸리서 하고. 마가진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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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이런 게 정말 peoplesári한 것네가.. someone 피. 소화의 työ. 그리고 고맙게도 중국인 친구가 아이들을 주고 가서 오늘에다. 아이들 중템. 아이들 중템. 지금 한치압박에 못 보는 상황에서 ABC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5월인데 비가 올 것 같아. 베이스 캠프에 거의 다가갑니다. 우리 병자원일이 병자채원일 병자 빅초이 안나포우나 베이스 캠프. 도착! 다가갑니다. 왔다. 안나포우나에서 신난다. 신난다. 나이스 캠프. 죽인다 죽여. 대박이다. 그치? 나이스 캠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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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직까지만 먹어요. burning. 이렇게 사라질 거야 갖고 가운 이 길을 좀 봐 아 뿌어 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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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빅초이군은 코피가 나고 한쪽에 땀이 안나고 양쪽 무릎이 아프며 목디가 탔고 똥을 신발 망가지고 4일 못 사고 신발 망가졌습니다. 중독은 마지막까지 도둑 옮기듯 3년이면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? 오늘의 유행 정말 행복해 와, 뿌듯하다. 아, 몰래 라면 쏘준대. 그러니까. 마지막 체크 포인트 도착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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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